추석 연휴를 앞두고 치안 활동이 강화됩니다. 제주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범죄 발생에 대비해 112 상황실을 중심으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금융기관과 마트, 전통시장에서 순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.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하루 평균 991건의 신고가 들어와 평소보다 13% 많았고 가정폭력과 주거침입 신고가 급증했습니다. 제주경찰청은 오는 18일까지 범죄 발생에 대비해 11일까지 범죄 발생에 대비해 2,5km의 전통시장에서 순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.